S-450, S-450, 옆에 S-450, 화이트의 브라운 시트입니다. S-450, 블랙의 브라운 시트입니다. S-450입니다. 역시 블랙의 브라운, S-450입니다. 지금 총 아래 6대가 이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. 카카오톡. 카카오톡. 안녕하세요.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이 허프로한테 이렇게 성원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고객님, 시청자분들께 아주 깊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. 자,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. 허프로가 이 천대를 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자, 그럼 안에 저희 서초동 매장인데, 지금 S-클라스만 6대, 리우파치에 4대가 있고, 옆에 주차장에도 또 2대가 더 있습니다. 자, 들어와서 차를 보시죠, 한번. 지금 현재 보시면, 지금 있는 차들은 모두 다 S-450입니다. S-450. 벤스를 이 가성비라고 얘기하면, 사실상 고객님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벤스 중에서 이 가성비를 원하신다면, 바로 1억 7천만 원입니다. 1억 7천만 원의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죠. 예를 들자면, 580으로 넘어간다면 한 6천 정도, 그리고 S-500으로 넘어가자면, 또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집니다. 그러기 때문에, 혼자 오너 드라이브 시들은 거의 450을 하십니다. 자, 그럼 차를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S-450. 자, S-450. 자, 옆에 S-450. 자, 화이트의 브라운 시트입니다. S-450. 자, 블랙의 브라운 시트입니다. S-450입니다. 역시 블랙의 브라운 S-450입니다. 지금 총 아래 6대가 이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카카오토의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지금 현재 신형을 1,000대 이상을 팔았습니다. 자, 1,000대 이상을 팔게 되는 그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이 철저한 AS 정신, 그리고 거짓 없는 시공, 썬팅 시공하시면 평생 제가 해드립니다. 유리마 코팅 하시면 평생 유리마 코팅을 이 허프로가 모든 걸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평생 해주는 게 아니냐?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이제 AS 기간이 있고, AS 기간 때 잘 풀리지 않으면 바로 센터에 허프로가 카메라 들고 들어갑니다.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깔끔하게 짧게 영상을 합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, 많이 팔아본 놈이 가장 그 S를 잘 압니다. 대한민국에서 이 1,000대 이상 파는 사람, 허프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, 허프로는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,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구석구석에 제가 시공을 다 해놓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허프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, 고객님이 만족할 때까지 허프로가 시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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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시공을 해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또 약속을 드립니다.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, 허프로처럼 이렇게 강남에 80평대의 매장을 갖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. 지금 카카오토 디테일샵은 사실상 일반 고객을 받을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. 그리고 AS는 디테일샵에 오면 제일 먼저 해드립니다. 허프로의 정신은 바로 AS 정신입니다. 또한 S 클래스 옵션, 그러니까 외장 색상, 내장 색상, 이런 트립만 맞는다면 허프로가 즉시 출고를 해드리며, 또 한 가지 더 붙이자면, 허프로는 프리미엄을 견적서에 넣지 않고 최저가 견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. S 클래스 허프로한테 맡겨주십시오. 허프로가 자신있고 퍼펙트 있게 해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. 많은 성원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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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